어휘듣기 실전 연습 1 1번.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선택하세요. 김이에요. 1. 감 2. 김 3. 검 4. 곰 2번.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선택하세요. 동생이 자요. 1. 가 2. 사 3. 자 4. 타 3번.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선택하세요. 모자가 작아요? 네. 모자가 작아요. 1. 네 2. 아니요 3. 작아요 4. 커요 5. 있어요 4.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선택하세요. 몇 시에 가요? 7시에 가요 1. 버스로 가요 2. 집에서 가요 3. 친구하고 가요 4. 일곱시에 가요 1. 바탕 5. 일곱